2023년 1월 3일 이어갈게요. 제가 누누이 표현하는 이 부분. 물이 이렇게 고여있으면 여기서 2차 습이 발생하고 그 습은 결과적으로 식물의 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도 잎이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진압 갑니다. 꼭 이거를 왜 이럴까 이렇게 기준을 잡자면 이렇게 땡기는 건 추운 거고 잎이 엠보싱 말고 얼룩둘룩한 건 결국은 화상입니다. 엠보싱, 주름이 많은 건 결과적으로 저온장의 바람피에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갑니다. 잎색이 진하냐? 강압색이 잘 되냐? 이거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잎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생과 사냐? 이걸 좀 더 많이 생각하길 바라요.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온도가 바뀌면 결국은 토양 내에 있는 뿌리의 활력이 증가해. 뿌리의 활력이 증가하면 웬만한 생리장애는 견뎌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온도가 낮았을 때 좀 더 균충 생리장애가 증가하는 거지. 기준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항상 기준은 순의 양. 그리고 이제 격가지와 꽃. 이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지나가고. 자, 돼요. 항상 물을 줄까? 온도를 개선할까? 이걸 좀 더 많이 생각해요. 확실히 지금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분 같은 케이스도 이제 큰잎만 따고 이제 격까지는 다 빼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격까지가... 뭐 방법론이니까.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안 됩니다. 자, 지나가면 되고 이분도...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일단 기형이 발생했어요. 기형이 왜 발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1교차에서 발생하고 이제 농도상의지. 작물체내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 거기서 좀 더 기형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마디가 나가면서 괜찮아지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이제 보식하는 게 왔는데. 근데 왜 대표 이게... 그래, 이거는 한동 내에서 변화를 관찰해요. 자, 나아지는 포기가 존재한다면 결국은 나아지는 거고. 아따, 결국은 죽는다. 그럼 결국은 죽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더 더 기준을 대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순치기 전에 모습이잖아. 그래, 이게 한번 포기가 다르구나. 포기가 달라. 자, 이 격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격가지가. 자, 얘는 좀 덜 상했겠지. 그래서 좀 더 깨끗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신초의 변화가 어떻냐? 이게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된다. 자, 얘는 이래도 새로 나오는 격까지는 좀 괜찮아요. 이러면 또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강압성이 논리이기 때문에 막 확 순을 치는 것보다는 자, 밑에만 치고 중간 위에는 좀 남겨놓으면서 강압성을 좀 더 더 많이 받게 해주는 거. 그게 좀 더 현명합니다. 자, 지원 체크하고. 자, 정식하기 전입니다. 이때 이제 지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고. 항상 시설을 좀 늦게 만들었다. 그런 분들은 지원을 체크하면서 정식을 할까 말까 좀 더 고민을 하세요. 자, 그런 게 좀 더 중요하다. 여기도 마디는 나갑니다. 자, 입색깔은 뭐 탈색이 안 되면은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위적으로 암요산과 고토를 잘 치면 입색이 올라오는 거니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수전 근사치고. 요런 게 이제 D글자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지원이 높아집니다. 그리니 뭐 하나의 방법론인데 뭐 이게 무조건 옳다는 아니죠. 어, 그냥 방법론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면 지원이 좀 더 확보될 거고. 이게 순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죠? 이렇게 흘러가면 되고. 음, 여긴 덮어놨네요. 덮어놨고. 자, 이번 같은 케이스는 배드퓨 내가 물을 한 번도 안 줬다? 어, 근데 잘 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잘 큽니까? 세포가 이뻐야 되지. 세포가 안 이쁘잖아. 그러면 결국은 안 맞다는 거지. 자, 아, 요즘은 제가 제가 목드식가 좀 심해져가지고. 좀 요런 식으로 해놨는데. 하하,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다, 이거. 음, 요거를 제가 이제 좀 더 기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자, 활력. 이제 활력이란 단어, 생기란 단어. 요런 단어들. 신초는 뿔이다. 수염은 뿔이 양이다. 격가지는 뿔이 분포도다. 자, 요런 식으로 좀 더 기준을 좀 더 만들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양수분의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도 같이 바뀌더라. 요런 식으로. 자, 다습이 형성되면은 잎줄기에서 수분의 흡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잎이 좀 더 커진다. 이런 표현. 자, 요런 식으로 계속 자기만의 기준을 좀 더 더 만들어내길 바래요. 음, 됐고. 자, 저는 여전히 계속 자료를 만듭니다. 자, 요런 자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 저만의 이제 기준점을 만들려고 해요. 자, 항상 제가 꽤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음, 이상입니다.